안녕하세요. 성공적인 개발 일정을 밟고 있는 KF-21이 본격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덩달아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하나둘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인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KF-21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개발 시작 시 반신반의하던 세계 주요 언론들조차도 KF-21의 빠르고 안정적인 개발 속도에 매우 놀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존 4.5세대 전투기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출연했다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 언론은 현재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자국의 라팔 전투기를 위협할 대상이 출연했다고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이어 자국 전투기 시장까지 거침없이 넘보는 대한민국이 진짜 겁나긴 겁나는 모양입니다. 또한 미국의 언론은 KF-21이 F-35 시장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KF-21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KF-21을 첫 번째 도입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일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개발 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 도입국이 되어야겠지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행동과 사건으로 첫 번째 도입국이라는 굴러온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 둘 KF-21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진 나라들은 UAE, 사우디, 폴란드와 T-50이나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우선적으로 많이 거론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페루와 필리핀에서 KF-21에 급 관심을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KF-21 첫 번째 도입국의 영광을 차지할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그 중 최근 카이는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와 인공위성을 패키지로 판매하려 제안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페루는 FA-50을 현지 생산 방식으로 도입 후 이어서 KF-21까지 도입을 검토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필리핀은 자국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KF-21을 새로운 대상자로 추가하고 카이의 정보 요청서를 보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와 날이 갈수록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다목적 전투기 사업인 MRF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국방부가 미국의 F-16V와 스웨덴 그리펜엔엔지 두 기종 외에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한국 측에 정보 요청서를 보냈다고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8월 1일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이 새로운 경쟁자로 합류했다고 전하며 필리핀은 이전에 KF-21의 제조사인 카이가 만든 FA-50 전투기 12대를 도입한 바 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카이 부사장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의 정보 요청서에 카이가 답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주요 성능과 판매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필리핀 측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612억 패소 하나 약 1조 4,300억 원을 들여 12대의 신형 전투기를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검토 중인 F-16V와 그리펜엔엔지 모두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풀옵션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KF-21을 새로운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할 경우 다목적형인 블록2 버전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현재 추정되고 있는 블록2 양산 가격은 프로그램 가격 기준으로 1,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1,500억 원에서 1,600억 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F-16V 그리펜엔지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필리핀이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한 스텔스 능력과 장거리 교전 능력을 갖춘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더 이상 활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필리핀에서 KF-21을 도입해 남중국해를 성공적으로 지키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페루인데요. 페루는 한국 방산의 중남미 허브로 부상하는 국가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현직 공동생산 방식으로 페루 해군함정 내척을 수주했으며 현대로템은 K808 중형 보병 전투장갑차 120대 중 30대를 우선 수출하기로 계약했고요. 여기에 카이는 페루 공군의 FA-50-20에서 24대를 현지 생산 방식으로 구체적인 수출이 추진 중인데요. 페루 공군에서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KF-21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페루가 한국의 함정, 장갑차 도입과 더불어 FA-50-20에서 24대를 수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6해공 무기를 모두 도입하면서 한국의 중남미 방산시장의 진출 교두보가 되려 하고 있어 KF-21 도입도 희망적입니다. 특히 과거 KT-1 훈련기 12대를 현지 생산으로 도입한 페루는 FA-50 대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페루는 카이의 기술 지원과 생산, 조종사 교육 훈련과 운영에 이어 본격적인 항공기 생산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FA-50-20여대의 항공기를 조립 생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해 공장을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오랜 기간 쌓아온 한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FA-50 20여대와 연이어 KF-21 도입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 4천 공장처럼 FA-50 생산 라인은 KF-21 보람의 전투기로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일부 라인을 추가 또는 개조하면 바로 보람의 전투기 양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페루군 현대화 사업과 항공기술 발전의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같이 페루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과거부터 방산 분야에 깊숙한 인연을 맺어온 국가인데요. 6해공 모든 무기를 한국산으로 채우고 있는 필리핀처럼 말하자면 중남미에 있는 필리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루 해병대는 한국산 K2 소총이 보급되어 있고요. 육군 각종 차량과 장비들 중 많은 부분이 한국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이어 2021년에는 포항급 초계함 순천함이 두 번째로 공여되어 성공적으로 페루에서 운영 중인데요. 이와 같은 성공 사례는 올해 4월 현대중공업과 4척의 함정 수주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3,400톤급 호위함 한 척, 2,200톤급 원해 경비함 한 척, 1,400톤급 상륙함 두 척을 공동 생산 방식으로 페루 심화조선소에서 건조하여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후속 사업으로는 호위함 5척, 연안경비함 OPV 3척, LCU 2척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같이 필리핀과 페루의 사례는 두 국가가 지역만 다를 뿐 대부분의 6회공 주력 무장을 K무기로 채우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랜 기간 직접 써보고 K무기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국가는 당연히 최상위 최신 무기체계인 KF-21 보라멜을 사고 싶을 것입니다. 이같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KF-21 보라멜가 양산에 착수하자 많은 국가들이 더 관심을 보이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K무기를 경험하고 써본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덩달아 다른 나라들도 KF-21 보라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첫 수출국은 필리핀이나 페루, 그리고 기존 FA-50을 운용한 국가에서 제일 먼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해봅니다. 이같이 잘 만든 KF-21은 수출시장에서 벌써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2030년대에는 KF-21 보라멜가 전세계 하늘을 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은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